진호도 한 말씀 드릴까? 어.. 뭐.. 핸드폰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.. 그.. 감옥이라는 데는.. 어.. 그냥 이렇게.. 예를 들어 한 1평짜리에 있는 철장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? 되게..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한 곳 정말 이게 좀..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